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81번 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181번은 일단 plan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구요 주어져 the plan이 만들어졌다 계획이 만들어졌다 뭐 하기 위해서 introduce 뭡니까 도입하는 거죠 원래 introduce는 소개하는데 뒤에 지금 machine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설치하다 또는 도입시키다 이런 뜻으로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활용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만들어졌다 위안 계획이 만들어졌다 필요 있구요 features do not have too long as long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딱 보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자리가 접속사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뒤에 주어동사가 앞에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저 자리는 무조건 접서자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뭐가 됩니까 접속사는 c 입니다 그래서 a so that b 그러면 b 하기 위해서 a 하다 요정도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2번 여러분 이거는 consist라는 단어를 외우면 되는데요 consist는 consist는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구성되다 consist of 48개의 single room 그리고 double room 그리고 2개의 럭셔리한 펜트하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정답은 b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3번 그럼 aside from 이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주로 aside from 은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뭐만 빼면 이런 말이에요 뭐만 빼면 그래서 minor correction이죠 조그마한 수정사항입니다 수정사항 뭐 뭐뭐 포메팅 뭐 규격 잡는 거죠 뭐 해서 현재 지금 lucy arison이 하고 있는 거를 약간의 규격 잡는 것만 빼면 그것만 빼면 홍보용 플라이어가 is ready 준비된다 while for printing 축적할 준비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자 그 다음에 184번 자 여러분 in recognition of words에 뭐뭐를 인정하여 라는 뜻이에요 valuable contribution of its 카운설 더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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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adversity council의 모래트 뭐 이거를 우리나라로 굳이 얘기해서 무슨 본문위원회 조언해 주는 사람 뭐 이런 이런 위원회가 되겠는데 아무튼 a council의 그런 기여를 훌륭한 기여를 인정하여 이 회사는 hold on annual bank입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for or members 정답이 되겠죠 그 답은 p가 되겠습니다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a motors는 doubled size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이 다 벌써 외우셨을 텐데 숫자 앞에 쓰는 정치사 하면서 숫자 앞에 말고 뭐도 있었습니까 특정 시점을 포함한 기간에서 여러분이 아마 분명히 in the next year 와 in the last year in the last year 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됩니까 이 정답이죠 그래서 얘네가 최근 5년안에 최근 5년동안 뭐 했다 얘네가 사이즈를 2배로 늘렸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186번 볼게요 여러분 숫자 앞에 쓰는 형태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a merchandise가 will be delivered 배송 될 것입니다 48시간 안에 라고 해야죠 어떤 48시간 안에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be refunded in full 너가 그러면 다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겠죠 여기서는 정답이 뭐가 됩니까 be within이 됩니다 48시간 안에 during은 뒤에 뭐 씁니까 during은 뒤에 기간명사였어요 기간명사라는 것은 그 어떤 단어가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티 파티는 식사가 끝이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겹살 삼겹살 처음 거 끝이 없죠 왜냐하면 삼겹살은 그냥 삼겹살이니까 책상 책상도 처음 거 끝이 없죠 그래서 처음 거 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위치적인 개념이나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돼요 48시간 안에 그래서 within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7번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알아내야 되는데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when purchasing mail order 여러분이 이 mail order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옛날에는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뭐 이렇게 주문을 할 때 잡지 뒤에 있는 그 엽서 같은 거에다가 엽서 같은 거에다가 이름이랑 뭐 쓰고 이거 쓰고 해가지고 여기다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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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보내주세요 뭐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문을 할 때 주문을 할 때 동의로 주문하는 것이죠 편지로 주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너가 편지로 주문을 할 때 너가 편지로 주문을 할 때 그때 뭐 해라 please make all checks payable 그래서 모든 책들이 책이란 것은 여기서 수표입니다 모든 수표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구매가 즉 여기서 수표를 통해서 돈을 낼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그에게 industry 그래서 여기서는 two가 되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음 188번 여러분 188번 같은 경우는 어 please aware 라고 하는 거는 없고요 please be aware 근데 아마 b 동사가 빠진 거 같아요 그래서 please be aware please be aware 그 다음에 뒤에 over를 쓰기도 하고 that을 쓰기도 하는데 무슨 차이냐 over를 쓰면 그냥 간단한 명사 하나 오는 거고요 that을 쓰면 뭐 겁니까 주어와 동사의 세트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The regulation for vehicle inspection 그래서 자동차 검사에 관한 규제가 will be changed on the first day of the year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에 대한 규제가 내년 of the year니까 내년에 first day 첫날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시되겠죠 please be aware that 뭔가 알아둬라 그래서 b 넣어주세요 be aware 되십니다 자 189번 야 여러분 이건 진짜 해석이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봅시다 in the event that application for building permit is turned 그런데 turn down이 정답인데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 너의 신청서 뭐에 대한 신청서면 building permit 그러면 여러분 건축허가증이에요 또는 자동집안의 어떤 허가 보수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허가증이 어떻게 된다는 거 turn down 선이 다한다 즉 거절되는 경우에는 어플리칸 지원자들은 it's entire to 이런 사람의 entire to는 뭡니까 뭐뭐에 자격이 되다 뭡니까 뭐뭐를 자격을 다다 뭐 자격 written explanation 서면상으로 왜 그게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즉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됩니다 저기서는 permission 뭐 됩니까 turn down turn down 거절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0번 여러분 190번은요 보세요 david cc는 was given a gold watch 뭡니까 gold watch면 금시계를 받았다가 되겠죠 어디에서 all bank is 당연히 애써야지 by나 to나 on을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애써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장소에 대한 개념을 단순하게 어떤 위치적인 장소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가 되겠느냐 경우 이벤트적인 장소도 되죠 캠프 그 다음에 어 오케이 또 왜 아리가 자꾸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reward as a reward for service 그래서 25년간의 서비스 근속 25년이죠 근속 25년을 기념하여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award 금시계를 받았다 정답을 해서 at 191번 191번은 여러분의 receive selection of receipt 오.. called feature feature 선보이다 특집으로 다르다 이게 만약에 언론과 함께했을 때는 선보이다 동사 위에서는 선보이다 뭡니까 본말을 보이다 도시키다 그래서 selection of receipt 맛있는 음식이죠 누구를 위해서 포 special occasions at the end of each chapter 그래서 무스무슨 cooking basics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selection receipts 뭐 하는겁니까 어떤 요리법을 고르는거죠 누구를 위해서 special occasion에서 그래서 얘네가 다룰겁니다 뭐 할 때마다 각 세션이 끝날 때마다 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번 보시면은 일단 10이랑 함께 쓸 수 있는 단어를 따져봤을때 여기서 192번 접속사 문제와 전치사 문제 풀 때 반드시 뒤에 명사랑 어울려야 됩니다 근데 during 10 years 안됩니다 during은 뒤에다가 during meeting, during conference, during party 이런식으로 어떤 그 단어 자체가 단어 하나만으로도 굳이 우리가 다른걸 듣지 않아서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처음과 끝 시간의 공간 시간의 어떤 정어리의 개념을 다 쓸 수 있어요 from은요 시점이랑 쓰고 until 시점이랑 씁니다 within은요 기간이랑 써요 during과 during a와 d의 차이는 뭐냐면 a는 일반 명사를 가지고 가구요 그 다음에 d는 뒤에다가 숫자가 있는 아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해서 여러분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어 이달 말 안으로 라고 할 때 within end of 안돼요 불가능합니다 by the end of로 써야되요 왜냐면은 within은 시점과 쓰는 개념이 아니라 기간과 쓰는거에요 그래서 10일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템이 재고에 없으면 우리는 뭐 할 것이다? every effort we make 에서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오더를 within 10일안에 다시 채우기 위해서 10일이 오더니까 너의 주문권을 우리가 보내주기 위해서 d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3번은 이건 사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refrain from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please refrain from 삼가주세요 eating and drinking in the theater especially during the performance 특히 연극이라든지 이런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먹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옛날 하면은 디저트 안에서 먹거나 마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from이 되겠습니다 refrain from 알아주세요 범어를 멀리하다 삼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194번 여러분 사실 여러분 as 0 봤으면 그냥 바로 사실 as 하면 되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죠 research said discovery that children as young as two months of age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주죠 2주 2주 2주짜리 2주 나이 age 2주 신생아들이 are capable 뭐 하십니까 be capable of 뭐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다 be capable of 뭡니까 appreciating music appreciate 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고마워다라고 이해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appreciate는 원래 이해하다 이해하다 이해란 뭐 할 수 있어요 즐길 수도 있죠 이해한 뭐 하세요 고마워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appreciate music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구가들에 따르면 2년 정도 된 아이들은 2달이죠 2달 정도 된 아이들은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즐길 수 있는 장애가 된다 즐길 능력이 된다 라고 걔가 발견했다가 되겠죠 자 195번 이야 여러분 기가 막히네 자 플랜이죠 근데 뒤에 ing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전지사 자리죠 plans 2 쓰면 안됩니다 4로 써야되요 2는 안돼요 또는 plenty에 2 쓰면 2로 쓰는 겁니다 뭐뭐를 위한 계획이죠 그래서 improving 계산시키려면 traffic law flow 그럼 교통량 그쵸 corner of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corner of main street과 5th avenue 사이에 교통량을 모아기 위해서 그렇죠 교통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Civil engineers 3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196번 under this agreement 이 협상 아래에 all notice requests 저쪽으로 must be inviting 뭡니까 서면으로 써야 된다 라는 뜻이죠 and must be delivered by hand person to identify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냐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아래에 어떤 아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갖추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건 그냥 계약 조건에 관련된 것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delivered은 뒤에다가 hand을 쓸 때 by hand을 씁니다 손으로 직접 갖다 주자 라는 뜻이에요 in person 역시 직접 갖다 주는 거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in writing은 서면으로 라는 뜻이에요 글로 쓰는 겁니다 자 197번 와 여러분 이거는 계속을 해야죠 the best place to buy cheese especially is a speciality shop 뭡니까 어 우리가 speciality shop이다 라고 하는데 뭐 특산물 shop이 되겠죠 특산물 shop이다 where 어디냐면 where the retailers is knowledgeable 뭡니까 거기에 네 리테일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소매업자죠 소매업자는 직원이 되겠죠 보통 직원 또는 소매업자가 knowledgeable 지혜가 충분하고 잘 알고 friendly 친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뭐에 대한 그의 제품에 대한 뭐 이런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I가 바로 B above all 컴퓨터는 뭔가를 비교하여고요 except 번을 뭔가를 제외하고요 파 아파트는 떨어져서는 안 드신다 는 above all이 되겠습니다 자 198번 자 여러분 이거 Aside From Austin Line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New 패션 라인이 seemed quite original 새로운 패션 라인이 약간 꽤 독창적이라는 뜻이죠 뭐 빼고 Few dress design that imitated last year's style 여러분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미테이션 탑퉁 이런거 마찬가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스타일을 약간 뭐한거 따라하는 거를 뭐하고 제외하고 aside from 뭐를 빼면 그래서 걔네도 빼고 보니까 그렇죠 걔네도 빼고 보니까 얘가 꽤 뭐했다 오리지널 독창적이었다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let alone hollow다구요 account from 해명하다가 설명하다가 according to 따르면 이란 뜻입니다 정답은 a aside from 190번 자 여러분 사실 이거는 되게 쉬운건데 august 23rd 면 august 23rd 면 이거는 그러니까 8월 13일이죠 날짜와 쓰는 전치사 ON 그래서 끝나 사실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해석할 것도 의미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00번 자 무슨 무슨 소리는 Blame Blame이라는 것은 뭐뭐를 우리가 저주하다 라는 말은 되지만 주로 나무라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4를 많이 써요 그래서 Blame A for B 그러면 B때문에 A를 뭐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으로 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쵸 Blame the rising taxes 뭡니까 세금 인상되는거죠 인상하는 세금을 뭐로 본다 increase in price of the product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Blame A for B 그러면 A 때문에 B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얘네가 말하기를 야 이번에 텍스가 세금이 올라간게 우리 가격이 올라간거야 라고 했다 이러면서 답은 B4가 되겠습니다 자 200번까지 했구요 여러분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 200개 남았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2 3 4 6 3